비겼네요. 우루가이하고 오늘 어저께죠. 어저께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해가지고 경기했는데 우루가이랑 안타깝게 무승부였네요. 그러한 의미에서 막걸리 한 잔 다음 경기에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막걸리 한 잔. 아 그리고 오늘 진주 쌀맥주 다음 경기죠. 다음 경기 어느 나라라고 하는거야. 가나야. 가나하고 경기는 꼭 이겨야죠. 가나하고 경기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진주 쌀맥걸리 오늘 경기 진짜 아쉬웠지만 가나 경기 꼭 이기기 바라겠습니다. 진주 쌀맥걸리 짠 쌀맥주 아 대한민국 화이팅! 16강 가자! 감사합니다.